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셀바스 AI입니다. 셀바스 AI에 대한 2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 볼 텐데, 2분 다 모두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,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1분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, 국내 1호 AI 전문기업이라는 것이 이 셀바스 AI의 상승 보민텀의 주력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과연 셀바스 AI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올 한 해의 마지막 저희 굿머니식스 방송을 위해서 두 분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일단은 셀바스 AI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어떤 분 부터 해볼까요? 네, 국내 1호의 AI 전문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HCI라고 해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HCI,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. 내용을 보면 음성인식, 필기지능, 영상지능, 자연어처리,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HCI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음성 합성 관련돼서 국내 점유율 1위, 그다음에 국내 유일의 필기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관련 특허도 한 75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최근에 들어 AI와 관련돼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AI를 하면서 특히 말과 관련된 쪽으로 조금 최근에 이슈머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존에 이런 AI가 컨택이나 아니면 상담 쪽 그쪽으로 활용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음성 AI로 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와 사람이 말로 통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특히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국내 음성 AI 시장이 확생제가 지속되면서 조금 더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최근에 관련 프로그램이 스테노 실비라는 그런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그런 솔루션인데요. 그런 것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. 특히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나 NFT 관련 쪽으로도 신규 진출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음성 인식 AI 이런 기술을 통해서 최근에 또 메타버스 쪽으로도 엮이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도 뭐 불을 뿜었죠. 어제도 뭐 20% 가까이 거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김윤수 대표님도 셀바스 AI 더 갈 거라고 보세요? 네. 회사 이름에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. 네. AI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AI 딱 들어가 있고 한때 뭐 메타버스 관련된 쪽도 이런 회사들 많이 찾았었는데 그냥 AI다라고 당연히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 요즘 동향을 보게 되면 한때 로봇 관련주가 떴고 여전히 꺾이지 않죠. 그렇죠. 어제도 시간회로 보니까 다 강한 모습들이 나오던데 그런데 지금 로봇 관련주를 잘 로봇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.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. 그중에서 AI도 인공지능도 그와 함께 로봇 관련주와 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어제 확산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. 어제 위세 아이텍. 네. 불을 뿜었죠. 이런 변화들처럼. 알아서 잘 홍보해 주시네요. 아,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서요. 팩트니까요. 네. 이런 상황 쪽에서 AI 기반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는 게 현실이다라는 쪽에서 AI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쪽도 잘 챙겨보자는 쪽인데 특히 보통 그렇죠. 이 회사가 잘하는 게 음성인식이나 필기인식 이를 통해서 AI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냥 말로 했었을 때 그냥 그대로 문장이 따라한다는 것보다 이를 좀 더 깔끔하고 매끄럽게 처리하는 AI 능력들이 더 돋보인다고 하게 되면 이게 또 나중에 가게 되면 오히려 번역과 통역 쪽으로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적용 분야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메디컬이나 헬스케어, 특히 자회사가 지금 셀바셀스케어라고 있습니다. 이 회사가 원래 시각장애인을 보조하는 여러 가지 점자라든가 이런 쪽을 중요하게 보는 상황들인데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헬스케어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겠다고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좀 크겠죠. 게다가 또 위직 스튜디오와 함께 메타버스 사업에 협력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크게 보면 컴퓨터스 계열 쪽으로 한 발짝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AI 쪽도 담당을 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러면서 셀바스 AI가 최근에 지난달부터 출발, 스타트를 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11월 초까지만 해도 3천 원대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1만 2천 원을 거의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두 분 다 더 간다고 보시는 거죠? 네. 네? 네, 알겠습니다.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셀바스 AI의 주가의 흐름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년까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.